꼬나, 이게 무슨 소리고? 간드려지는 소리 귀여워 죽겠다 아, 정말 뭐하세요? 아, 굳이 와 예쁜이를 왜 하면 좋으노? 아, 진짜 귀여워 죽겠다 우리 혜이 오빠, 커피 타면 하고 온다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꼬리 한번 문지르고 잠깐만 저 사람, 사람 문만 열리면 아, 너무 귀여워 0.5 척하시다 와 1등, 2등 아, 벙벙이 왔다 귀여워 아우, 착해, 예뻐 우리 애기 이종은 어떡해 너무 귀신다, 감수 왔다 귀여워 아, 벙벙이 왔다 아, 벙벙이 왔다 아우, 서서 문만 응, 아우, 어려워 어, 소와 Familia 꼬니, 일로와 꼬니, 안돼 꼬니, 안돼 이거,意味 요일도 왔다 왔다 나만 빼고 뭐하는 거냐옹 요요, 자 요요 오, 일로와 이거 자세가 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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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로롱 좀 먹이자 아 진짜 아아 아가씨 로롱 입맛에도 안 맞을끼데 귀신이 지금 치킨아가 쇠가 얼마나 크지 뭐 이제 아들 좀 좋아라 뭐하나 귀여워 아우사람만 열만ню